오늘 장례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을 때 번호가 나오고 있네요. 013-3366-0120으로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윤 그리고 이상로 멘토 등등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멘토 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장에 대한 흐름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입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수하던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밤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해 양적 완화 출소를 연내에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83포인트 하락한 1981.21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향후 모바일 게임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5거래일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19.18포인트 하락한 1984.8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제 순매도 행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요. 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기관은 443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2천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어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중 한때 오름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고 말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5%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바이오 관련 주들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9포인트 하락한 515.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보시죠. 코스닥 수급은 기관만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상승한 1,063원 10전에 개장을 했는데요. 미국 성장률 지표 호주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원 50전 상승한 1,064원 9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다음 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또다시 환율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주목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환율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원세트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의 달인 수달킴과 연결해서 수익의 재구성 코너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달성한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네 종목 여러분께서 많이 보신 종목들이죠. 지금 목표가 수월하게 달성을 했고요. 네 두 번째에서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추가가 또 됐지요. 현대중공업 요즘 조선업황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라는 기대에 힘입어서 조선주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을 11월 8일 날 추천을 받아서 오늘 현대중공업 목표가를 달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5.2% 수익을 냈고요. 효성도 5.3%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수달킴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선인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달킴 수익의 재구성 시간 김선인입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좀 장이 힘듭니다. 2000포인트 됐어요. 정말 이제는요. 주의가 좀 필요한 장이다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딱딱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투신권의 매도 브레이크 매도제 돌아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잡힐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락폭을 많이 키우거나 다시 반등을 주는 하락했다 다시 반등을 줄 때 이런 포인트 이제 이용하셔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빠르게 빠르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를 주십시오. 이 문자가 좀 많이 와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 담아왔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먼저 한 문자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요.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72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KC 그린홀딩스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요.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 감사드립니다. KC 그린홀딩스인데요. 오늘 엄청 많이 빠졌네요. 9.8%가 빠졌네요. 저도 지금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 친구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실적이 괜찮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빠지네요. 좀 살펴볼게요. 수급상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오늘장에서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전부 다 매도세를 좀 보여주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린홀딩스가 항상 이런 흐름들이 약간 좀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잘 가주다가도 잘 가주다가도 한번 급락한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줬거든요. 지금도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이런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빠지다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밀릴 가능성 있는데 다시 반등 주면서 치고 올라갈 때가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이런 포인트들 그렇죠? 횡보라거나 이런 포인트 때 물량을 더 담으십시오. KC 그린홀딩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적정 주가 흐름으로 좀 판단하건데 최소한 주가 흐름 자체가 13,000원, 14,000원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메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빠졌다가 횡보하거나 상승해줄 때 그 포인트 이용해서 추메을 해주세요. 괜찮은 수익이 날 거고요. 지금 매수가가 조금 11,000원이신데 낮출 수가 있겠죠? 만원까지 만약에 좀 더 사시면요. 그러면은 나중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나 수익 실현한 종목 현대중공업인데 너무 잘 가고 있죠? 현대중공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달성했지만 조금 더 보유해보자는 의견을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수익률은 5%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인프라웨어가 손절처리를 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가요. 제가 마이너스 10%를 좀 잡았습니다. 이걸 제가 11,000원으로 제가 잡았는데 오늘 시작부터 밀리네요. 자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보자면 모바일 오피스 대장주입니다. 완전 그냥 세계 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글에서 삼성 쪽으로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2014년도까지 안 들어가요. 2015년도에 나오는 스마트폰들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까지 보장이 되어있거든요. 분명히 반등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지만 제 판단에 좀 미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마이너스 10%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짧게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만 살고 죽은 시장. 이렇게 네. 개인만 사고 죽은 시장입니다. 살고 죽은 시장. 왜 이렇게 살고 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 짐 상황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5일째 나갑니다. 5일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들이요. 4일째 개인만 사고 있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흐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이 살 때 시장 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간들과 외인들. 특히나 오늘 외인들 정말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 희망이 보이는 건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요. 그리고 연기금도 좀 강했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시장이 이제 조금만 더 빠진다면요.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실 말씀 드리고 주가 흐름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1980포인트 정도가 저점 바닥으로 한 61선 라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한번 잘 보셨다가 반등 줄 때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수급 100점주. 오늘 짱 100점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5가지 업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진 디스플, 롯데케미칼, 삼성중공업, 블루콤, 원익IPS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블루콤은 현재 저희가 보유 중에 있고요. 수익이 한 2% 이상 좀 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진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볼게요. 일진 디스플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짱에서 외국인들이 10만 5천주, 10만 주가량 매수가 이틀 연속이 들어왔고요. 또 기간들이 꾸준하게 6일째 순 매수 들어옵니다. 기간들이 어디서 투신과 연기금 투신 2만 4천주, 연기금 8만 7천주 들어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크게 크게 지금 반등을 이건 코스피이고요. 일진 디스플레이 살펴보자면 충분하게 주가 흐름이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골드크로스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죠?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해주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오늘의 수급 상황도 봤을 때는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꼭 좀 보유를 제가 하시는 하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이 좀 시장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자, 어느 정도 이제 20회선 아래 부근에서 좀 횡부했던 흐름에서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수급 보겠습니다. 기간들이 오늘 들어옵니다. 기간들. 연기금 오늘 굉장히 많이 샀어요. 연기금이 7만 2천주 매수 들어왔고요. 투신권 18,000주, 보험 27,000주. 기간들이 10만주 이상 매수를 해줍니다. 외인들이 이틀째 나가긴 했지만서도 확실하게 기간들이 조금 우위를 선점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탄력적으로 상승적으로 털, 터닝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회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1차적으로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건돼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21만 5천원 정도까지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사서 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역시나 오늘 수급이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기간들의 흐름. 특히 제가 주목했던 흐름이 투신과 연기금의 흐름입니다. 자, 투신이요. 20만주, 연기금 10만주. 연기금 며칠 동안 들어왔죠. 하나, 둘, 셋, 넷. 8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지고요. 거의 투심도 마찬가지로 그쯤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험도요. 자, 금융투자만이 조금 매더세가 나가고 있는 거. 금융투자 쪽은 굉장히 조금 그 증권산업은 자산운용자들의 개인들 그 자금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이기 때문에 회전이 좀 빠릅니다. 그 점 인식하셔야 되고요. 기간들의 흐름이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중공업 제가 홀딩 관점 드렸잖아요. 역시나 삼성 종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블루컴입니다.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들고 있고요.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잘 나고 있어요. 아주. 자, 블루컴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주가 굉장히 잘 움직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 다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런 아리따운 수급들이 나오고 있네요. 투신권. 감히 좋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요. 10월 22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물량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고. 이 종목 아직 목표가 안 갔습니다. 꼭 좀 홀딩 의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워닝 IPS입니다. 자, 워닝 IPS. 아,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또 많이 좀 터는 모습이네요. 살짝 마음에 들진 않은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 눈에 띕니다. 이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딱히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박스권인데 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항상 조금 기억하시면서 이 정도도 역시나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99님께서 차바이오엔 10,8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차바이오엔입니다. 차바이오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차바이오엔 쪽에 같이 좀 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의료 시스템 쪽으로 굉장히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자, 주가 흐름에서 오늘 좀 조금 밀리네. 하지만 근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밀린 게 안타깝네요. 11,500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한 달 동안 밀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는 10,800원대 가격대. 이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세요. 이때쯤이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죠. 수급적인 부분. 언제죠? 이게 보세요. 가격적인 고점 라인이 바로 이때가 10월 15일입니다. 자, 10월 15일부터 살펴볼게요. 10월 15일부터 해서 이때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매도세 자체가 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한 달 치 동안인데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요. 53만 주, 오늘 굉장히 많이 던졌고요. 기간들도 17만 주 조금 매도세가 나옵니다. 수급은 굉장히 지금 꼬여있는 상황.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시점 자체는 그 바로 전 바닷건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받았던 6월 바닷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금 이 바닷건까지 밀린 상태에서 한 번 반등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많이 이미 빠졌고요. 더 이상 큰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이 되면서 그래서 좀 차발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으로는 가져가시는데요. 9,500원 라인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홀딩해 주시고요. 또 한 번 변화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바쁩니다. 자 2480님 컴투스 19,800원이신데요. 문자 문자 감사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컴투스입니다. 19,800원에서 하셨는데요. 바닥에서 잡으셨어요. 지금 19,400원입니다. 자 요즘 정부 규제 또 한 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왜 컴투스랑 게임빌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냐. 왜 그러죠?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애들, 청소년들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못하게 하려고, 적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잖아요. 엔시소프트가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 흐름을 본다면요. 그러면 모바일 게임보다는 당부간에 정부의 정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성인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엔시소프트 같은 종목들. 보이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동을 부탁드릴게요. 좀 불안합니다. 빠르게 이동 부탁드리고요. 게임 잘 하시려면 엔시소프트가 낫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은요. 역시나 할임을 제가 수급주 중에서 안 뽑고 가져왔었죠. 수익이 5% 이상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역시나 수급 100점주에서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일진 전기입니다. 일진 전기. 왜 이걸 가지고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빠졌는데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게요. 자 일진 전기는요. 한국전력,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흑자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얼마 전에 나왔었죠? 뉴스가 제이수전선 원전비를 있었고요. 대한전선 재무가 또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국전력 쪽에서 일진 전기 쪽으로 발주 증가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받아서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격적인 측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한 6,400원에서 6,600원 제가 매수하려고 그랬는데요. 좀 더 내리겠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6,200원에서 3,500원 정도 잡을게요. 6,200원에서 6,500원 사이로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6,800원 정도까지 보시고 7,000원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재가는요. 또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살짝 내리겠습니다. 6,100원으로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인식하시고서 좀 한 번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진 전기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척이나 기다리시는 코너죠. 오늘도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보시다가 응원하고 싶은 멘토분들께는 013-3366-0120으로 응원 문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보내셔도 됩니다. 자 샘플러스 유료방송 한 달 이용권을 세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뭐 10월 5주차 또 결산을 또 해봐야 될 텐데요. 5주차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양팀의 수익률이 어이구 극명하게 그냥 확 갈리네요. 오늘 장팀이 18.6%로 굉장한 고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높은 그런 고수익을 올리고 있죠. 지금 예병군 멘토께서 완전한 에이스로 자리를 굳히고 계십니다. 11.5%로 바른전자로 완전히 날랐습니다. 자 네일장팀은 2.9% 손실로 지금 현재 집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 드림팀 10월 5주차에서는 오늘 장팀이 승리를 걸어서요. 오전 2승 3패 그래도 좀 승수로는 아직까지는 네일장팀이 1승을 앞서고 있군요. 네 다음은 11월 1주차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지금 0.5% 대 마이너스 7.9% 양팀 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 계속 증시가 좀 흘러내렸죠.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병군 멘토께서 지금 오늘 장팀이 완전한 에이스로 2주 연속 지금 자리를 굳히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7.2%로 메리츠 금융지주 사실 추천을 받을 때만 해도 야 지금 시장 상황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될까 싶은 생각을 좀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7%가 넘는 수익을 거둬냈습니다. 네일장팀은 마이너스 7.9% 빨리 좀 플러스로 돌려세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2주간에 걸친 수익률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YG인베스트의 김소희 전문가 그리고 정동훈 전문가가 네일장팀을 또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서 들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팀에서는 김소희 전문가께서 SM 가지고 오셨고요. 정동훈 전문가는 또 네일장팀을 위해서 두산 엔진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정확히 또 3분에 걸쳐서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SM에 대해서 김소희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SM입니다. 우선은 SM을 보기 전에 우선 중국부터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2020년까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산업 육성정책으로 저작권 도입 확대를 통한 불법 콘텐츠 근절 노력 및 기존에 엄격했던 콘텐츠 통제와 거멸 그리고 외국 자본의 콘텐츠 투자를 완화하고 있는 주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중국 내 인지도가 높은 한류 아티스트들에게 좋은 결과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화려한 비주얼과 퍼포먼스를 갖춘 가수가 많지 않아서 한국 아이돌의 차별성이 중국 내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공연 장수가 많은 중국 내에서는 그 공연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통해 한국 아이돌 스타의 중국 콘서트 공연 및 MD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제가 오늘 추천하는 SM의 경우 SM의 아티스트들 내 중국인 멤버를 통해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해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그룹인 엑소는 엑소는 중국인 및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멤버로 구성된 엑소엠을 통해 중국어 음반 발매 및 중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가요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의 경우 중국에서 인기가 빠르게 상승해서 웨이브 팔로우스는 현재 한 350명 가량에 이르고 있고요. 정규 앨범이 75만 장이 판매되어 SM 매출에 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M은 또 일본 내에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홀로그램 공연 전용관을 오픈해서 다음 달 12월 13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홀로그램 콘텐츠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 방식을 보면 이 수익 분배 방식은 입장객 수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동방신기라든지 샤이니,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은 일본에서 수십만 명이 이르는 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기간은 짧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또 추후 공연 반응이 좋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MD1을 통해서 MD 상품 판매를 통해서도 추가 매출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추후에 발생하는 매출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종목으로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에 대한 기업 설명 드렸고요. 자 가격에 대해서 잡아주십시오. SM의 주가를 좀 보시면 지난 2012년 3분기 어닝쇼크 이후 지속되는 실적 우려로 인해서 올해에도 한 20% 정도 하락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앞서 지속됐던 실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타사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부각을 통해서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가격은 39,000원에서 41,500원 때에서 매수를 하시면 좀 좋겠고요. 목폭 가격은 한 5만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한 3만 6,500원에 도달하시면 우선은 매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동훈 전문가께서는 두산 엔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두산 엔진 뭐 회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엔진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엔진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조선업판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조선 업황의 회복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왔는데 글로벌적으로 유럽과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조선 선박 발주가 줄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현대미포조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현대미포조선 올해 상반기 이전까지는 수주량이 1년치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2년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주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수주는 모두 두산 엔진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의 호황은 두산 엔진 개별 기업의 호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하반기 엔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사실상 상선 같은 시장은 상반기부터 발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 엔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신규 수주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1분기에 신규 수주액이 327억 원 그리고 2분기에는 천억 원가량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냐 하면 역시나 선박이 발주된 이후에 바로 엔진으로 발주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차가 있습니다. 선박 발주 후에 그 다음에 한 8개월에서 10개월 후에 엔진 발주를 내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조한 수주를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300억, 2분기 1000억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 신규 수주는 2000억 원가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4분기에는 거의 배임 4천억 가량의 신규 수주로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동안은 1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도산 엔진은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엔진 가격의 상승이 좀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기업 중에 현대중공업이 전세계 캐파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의해서 선박 엔진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 수주액이 4개월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 수주가 증가하면 역시나 선별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엔진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본격적으로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부터 엔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풍부한 수주와 그리고 엔진 가격의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두산 엔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업황의 회복에 힘입은 두산 엔진의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이라면요? 가격 전략은 역시나 저는 9,400원에서는 좀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건 대부분 주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산 엔진도 11,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만원 이하인 9,4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두산 엔진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까지 조선사들도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안 좋아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주가에 모두 녹아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도 상승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사들과 발을 맞춰서 주가 흐름 패턴을 보이는 게 두산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수주 같은 경우가 후행을 하기 때문에 잠시 주가 차트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조선사보다 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두산 엔진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싼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9,400원 부근에서는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13,700원까지를 보고 싶지만 역시나 1차 목표가는 만원 상단인 11,0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정하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 엔진, SM 두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기업 모두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두 분께서 또 서로 질문과 검증 공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전문가님.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두산 엔진 가격대를 보니까요. 목표가를 한 11,00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1,000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역시나 조선과 관련된 기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PER로 밸류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을 건조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PBR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두산 엔진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만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만사는 현재 PBR 1.5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PBR 1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PBR 1.1배 수준인 11,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히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면서 11,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청동훈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저는 SM도 좋아하고 YG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상 글로벌 인지도 소속 가수 인지도를 보면 GD나 그리고 싸이 같은 가수가 소속된 YG YG에 소속된 가수들이 글로벌 인지도가 사실상 SM보다는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YG가 아니라 SM을 택하셨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은 인지도와 제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봤을 때 인지도와 매출액을 놓고 본다면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회사 매출액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SM을 추천했는데요. 특히 SM을 추천하게 된 더 큰 배경은 SM의 경우 중국 내 특화된 중국인이 포함된 그룹이나 그 다음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가수들을 통해서 차별화된 시장 진출을 해왔었습니다. 한 8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SM의 경우에는 YG는 좀 실력 기반으로 진출을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SM의 경우에는 팬덤 기반의 영향력을 통해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와 회사 매출액면에서는 YG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추천 사유에 대해서 또 왜 이 기업, 하필 왜 이 기업이냐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좀 주고받아 보시죠. 네, 부산엔진을 저도 이제 좀 보유 종목에, 관심 종목에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보면 이렇게 실적대로,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와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근래도 이제 가격 등락법도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실적을 조금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실적 대비해서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종목인지 굳이 좀 더 우량한, 안전한, 좀 더 규모가 큰 종목들을 매수하면 더 낫지 않을지 싶어서 이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현대미포조선 주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영업손실이 900억 이상이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망 지금 기록을 했지만 역시나 지금 현대미포조선 주가 차트를 보면 18만 4,500원까지 신고가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할 때 수주로 접근을 해야지 실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질 때는 오히려 주가 차이시령 기회로 삼아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물을 쏟아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두산 엔진 같은 경우가 지금 선박 발주는 많이 일어났는데 왜 두산 엔진도 엔진에서 발주 그러니까 수주가 이어질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번에 또 기회는 없습니다. 정동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질문을 하실런지 역시나 S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 대거 폭락을 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 폭락을 하고 오늘장에도 하한가 부근까지 하락하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기관에서 까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가야 할 텐데 그에 따라서 4분기 SM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4분기 SM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3분기에 이제 아이러니하게 중국 때문에 또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4분기에는 또 이상하게도 중국 때문에 예상 실적이 좀 좋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관한 9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문기 대비 14%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7억 원으로 27%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기 순이익도 또 한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내년에도 중국에서 좀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아야지만 지속적인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슈 이외에도 공연이나 SM에서 하고 있는 의류 사업 등을 통해서도 매출액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엔진에 대해서 또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또 두산 엔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업황 자체에 대해서 아 지금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군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검증을 한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뜨겁게 달리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김소희 그리고 정동 두 분 전문가께서 SM과 두산 엔진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또 검증 공방을 벌여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계속해서 이상 노멘토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10월 5주차 결산부터 해보겠습니다. 10월 5주차 5% 진격포트인데요. 지금 총 수익률이 지금 보니까요. 동성화인택이 3.7%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1.9% 수익을 냈고요. 현진 소재 우진 플라임 그리고 동국제강 등 이 세 종목이 조금 지금 현재까지로는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총 승률이 지금 마이너스 5.5%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월 5주차 5% 진격포트 일주일 진격 5% 승률로 따지면 지금 3승 1패로 나와 있는데 아마 3전 2승 네. 5전 3승 2패를 지금 조금 저희가 숫자로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또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연실이 됐는데요. 피닉스 소재 사셨나요? 오늘 큰 폭의 어느 정도 미식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화면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장중에 1,590원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빠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포트폴리오는 또 어떤 종목군을 담아야 될까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코스피가 1% 그리고 코스닥이 금요일 0.94%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안 좋은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별주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종목군들을 한 번 볼게요. 원래는 상한가를 한 번씩 가는 종목군들이 항상 눈에 띄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5%대가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유틸리티 관련지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 솔리드라는 종목군이 오늘 3%대 올랐는데 마지막에 윗거리를 강하게 달았죠. 한 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솔리드가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 이유는 바로 KT와 90억 원 규모의 LTE 중계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 소식이 바로 11월 6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기조가 지금은 좀 더 공시를 통해서 그 부분 자체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기조를 유지라는 그런 기법 자체가 나오는 그런 차트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BW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급등하는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공시가 1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공시를 통해서 그 부분 자체가 지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자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납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 포커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을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이 가격대 지금 5,750원 부분이 가장 적정한 매수 가격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 비해서 평가가치를 한번 따져본다면 6,600원에서 7,000원 사이가 여기에 지금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기조가 한 번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점수는 70점이고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그리고 어팡 테마 점수는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현대 HCN도 보이고요. 그리고 코웨이, 테라잔 이텍스, DI 같은 종목군도 많이 보이고 대부분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락한 종목군 중에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금일 같은 경우에 4%대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이유가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 있었습니다. 중국이 항생제에 대한 시판 허가를 받겠다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거죠. 하단에 같이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온 부분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 여기에서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다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적인 변으로는 지금 5,450원에서 5,500원 사이에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깬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대신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매수권력으로 좀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부분이 가장 좋은 패턴 매매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지금 하단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되 이 부분 자체가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점수는 50점 드리겠고 가치 점수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영업이익 부분이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관계로 20점 그리고 어팡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노스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종목군들 한 번씩 다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고 지금 하락권이 상당히 심한 종목군이 많습니다. 한 번 또 같이 볼게요. 대오의 일을 한 번 같이 볼게요. 대오의 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대에 급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12일 날 바로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유라시아 철도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상당한 기대감이 끼어 있는 게 바로 이 철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대오의 일 그리고 대아의 티아이 이 두 가지 종목군이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너무나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은 크게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내일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군은 반등의 타이밍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갭을 어느 정도 동반하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의 반등이 아니라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자리죠. 그래서 11선 부근까지는 내려와줘야지 지금 반등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여기 하단에 제가 여기 선 끄어놨는 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시고 지금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점수는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최근 들어서 이만한 업황에 대한 테마도 없죠. 테마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종목군 있는데요.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 한 번 같이 볼게요. 코스모화학도 오늘 큰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상당히 차트가 무너지는 차트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한 번 보면 지금 어느 정도 9,300원대를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가격대를 무너뜨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지가 여러 번 나타나다 보면 그 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지 자체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저항구간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9,300원대는 강력한 저항구간으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맞떨어졌다는 것은 1차적인 투매 자리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 급하게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하단 부근을 좀 더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7,300원 밴드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절대로 낙폭과대 종목군에 쉽게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정확한 가격대에 손을 내밀어야지만 우리는 꼭 빨간 불기둥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모학 주된 이유는 바로 테슬라에서 만든 모델S가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슬라는 IT 기업이지 자동차 업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약에 만든다면 테슬라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선두주작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기차의 관심이 상징적으로 테슬라에 모여있는 것 뿐이지 테슬라는 그런 전기차 업체 중에 한계라는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대신 바닷건을 단단히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운영사에서 지금 1.78%의 장래 매도를 내놓았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저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차트 점수는 3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군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이제 진격 포트폴리오에 오늘 어떤 종목군 할지 그 종목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바로 한정기술입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 이슈가 됐던 점이요.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해서 상당한 위축세가 많이 나와 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던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정부의 방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정기술도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크게 볼게요. 크게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추세적인 부분을 항상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고점 자체는 꾸준히 낮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점은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의 파동 안에서 아직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과매도 권능력으로 좀 더 해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기조로 갭을 메꿀 수 있다는 점을 착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점수로는 90점까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 차트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 나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치 점수는 40점. 그리고 어팡 테마 점수 소외된 종목군이었죠. 30점 드리겠고. 대신 매수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5만 6천원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6만원까지 홀딩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손절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5만 4천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스윙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군이고 우리가 필히 이 종목군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도 파랗게 멍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대신에 우리 프로그램만 시청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선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드셨던 그런 한 주였다고 저는 또다시 믿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도 좀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높은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 진격 앞으로! 네, 자, 우리 진격하는 우리 멘토 이상로 멘토께서 또 경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또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항상 주식 투자로 진격하고 계신 이상로 멘토님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할 때 역시 거침없이 진격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거침 진격하셔서 자빠지는 일은 없도록 조심조심 힘차게 들어가시고 어쨌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말미에 드리고 싶습니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